안녕희 형 여러분 어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예 초청 요청했습니다 아 여 distort oden YOUTURB 신청 최미형이 형님 ONGO 계스트분이 한 분 더 들어온다 그러니깐 오늘 한 명 더 저쪽이 한 분 더 있어요 이거 빼박이에요 오오 된다 됐다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요 좀 떨어지셔야죠 고마워 자 그래 되면 저기지 호스트가 역할이 커지지 다른 사람이 저기 제주의가님 호스트가 제주의가님이면 이제 세 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호스트 역할을 잘 하셔야 돼 이번에는 뭐 최경상님이 뭐 의견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명이 형님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여기 비스로 두 분 더 참가하고 계십니다 빙빙이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요 도대체 안녕